네 안녕하세요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총 제목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통해서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받고 계시는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그런 사명들이 바로 우리 자신 바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형편이라든가 어떤 상태라든가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모두 소유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많은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제목인데요 기억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는 기억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는 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죄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싹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안에서 종로로 타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하늘의 왕이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우리의 구속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님 대신 예수님께서 형님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지금 우리가 많은 힘든 과정에 있을지라도 괴로운 과정에 있을지라도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지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미 우리 형제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히브리인들도 예수님께서 계속 오신다 오신다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 주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로서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같은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월 6일 1일 소지 구속자로서의 형제 여기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세의 법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도 없이 너무 찌들게 가난해서 그 자신의 소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말도 팔아야 했다면은 그 소유나 자유를 위해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년은 어떤 것이냐면 빚이 탕감되고 소유를 되찾으며 포로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큰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린 형제를 또 가까운 형제가 속량할 수 있고 또 대신 그것을 속량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없을 때는 희년에 속량되어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희년은 바로 해방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빚을 대신 갚고 빚진 친척을 구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사망 안에서 제 종으로 이기심으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돈의 종이 되고 또 사람의 종이 되고 또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을 통해서 내 안에 나 자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망 안에서 제 종으로 이기심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히브리 2장 14절부터 16절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억절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같은 우리와 같은 왕의 왕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면서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평생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고개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불순정하여 이런 죄를 지음으로 그때부터 사단의 씨의 열매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마음속에 엉겅키와 가시를 내면서 우리만의 미움, 시기, 질투, 고통, 아픔 등의 상처 추성이로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자들로서 우리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으로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하고 항상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또 항상 이기적이고 항상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서 다 죄인들을 쓸어버린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이런 우리 어떤 우리죠 정말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제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자들 선한 것이 없는 자들 우리의 욕심만 구하고 우리의 이기심만 구하는 그런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을 한 영혼도 남기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제일 밑바닥으로 오셔서 십자 가진 고생을 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나 겪으신 것이 없이 겪지 않은 것이 없이 다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구원하려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오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의 강권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인 바로 자유의지의 선택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되셨고 또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이 사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이런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형제 중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너무 인간적인 면으로 정말 너무 못생겼고 정말 뭐 아무튼 인간에 보기에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말 미물 중에 미물이고 정말 선한 것이 없고 항상 마음이 악한 생각뿐이라고 한 우리를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올 때 우리는 엄청난 담대함과 엄청난 너그러움과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나로부터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놓게 되면서 완전한 나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각자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정말 저절로 버려지는 기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 이기심이 붙들고 있던 것들은 저절로 버려지게 되면서 얽매인 것에서 자유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런 죄로 가로막혔던 그런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신이 죄가 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그 사망으로 가로막혔던 것을 무너뜨리면서 성령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되셨죠 예수님은 자기가 없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포기와 자기 굴복의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자아가 굴복되고 자아가 포기됐을 때 이럴 때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암이 아니라 야다 완전히 부부가 동침해서 하나 되는 것 서로를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이 암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만 이 암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이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고 순정이 되어지는 것을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큰 뭐라고 할까요 큰 많은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담대한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모든 사실 안에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냥 그 기쁨밖에 참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런 모든 사명들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이 완전은 바로 인성과 신성이 은혜로 하나 될 때 완전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은 바로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사상이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기는 자라고 하였고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마귀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다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아포기와 자아굴복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그런 사상과 정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 돼서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성소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신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경험만이 우리가 성령님의 임지 안에서 들어가게 되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자아굴복, 자기포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왔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이것을 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창조 또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사망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의로 인해서 사망이 와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 자아와 이기심이 죽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므로 우리를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평생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여지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은혜의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또 성령 안에서 용서받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정제에서 해방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그래서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이제는 사단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를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상태라 하더라도 내 상태가 어떠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담대함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천사가 된 우리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됐을 때 우리는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된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는데 이 의의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한 자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 자들은 이 땅에서 지금부터라도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암이 걸려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난이 와서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겨서 정말 금방 파산할 지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것을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삼켜지게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아버지와 한 식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월요일 소지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는 모세 얘기가 있는데요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받고 정말 높은 지위에서 정말 그가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도 이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호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엄청난 애국에서 엄청난 불을 누리고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엄청난 그런 축복 속에 육적인 축복 속에 있었지만은 이 모세는 그런 거를 다 마다하고 그런 왕자를 버리고 왕궁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을 하고 그는 이 모든 특권들을 애국에서 주어지는 모든 특권들을 포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하찮은 인간이 되시기까지 그러면서 죽기까지 그런 선택한 결과를 같이 모세의 상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를 시인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됨에서만이 우리는 시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한다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시인을 할 수가 있지 알지 못하고서는 그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암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적인 암 하나가 된 그런 암을 갖다가 소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경험 안에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로 시인하게 되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핍박과 고난의 경험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정말 마른 땅의 순한량같이 그냥 볼품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정말 어디 하나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가진 또 그런 핍박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시고 그런 매를 맞으시고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또 이런 자신들이 핍박당하고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 또 그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갖다가 부끄러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던 이 바울은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어려움만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우리도 이렇게 정말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하나됨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할 때만이 우리가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여기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오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가 당할 그 사망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의 빚진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죽기까지 복정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자신이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당할 그런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여전히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빚을 갖다가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후에 우리의 은혜가 되셔서 우리의 사망의 빚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우리가 같은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녀인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런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는 어떤 것을 형제라고 부르죠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아버지와 엄마 밑에서 태어난 자들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한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을 때 이것을 형제라고 불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품성을 우리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화요일 소지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 아까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 또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또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지만은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에 비해서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죄의 본질 즉 이기심과 자아의 노예로서 묶여있는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흠없는 제물로서 드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흠없는 제물은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인간도 제물로 드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흠없는 예수님만이 제물로 드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 믿음의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어린 양이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해 공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해 공로만 의지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워넣는 이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씨 즉 남자의 씨로 태어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고 그리고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는 썩어진 씨로 태어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혈과 육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본질이 이런 혈과 육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 상태에 있는 인성을 자신이 취하셨는데 바로 그 인성에는 완전히 재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인성이지만 생명의 근원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혈과 육인 우리를 다시 영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신죽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이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의 소지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된 히브리스 5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정케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셨다는 그리스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죽음의 일을 죽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순종하신 죽음으로서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신 그 승리로 인해서 온정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의 사망의 값을 지고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서 동사하고 있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바로 성육신 하신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온정케 되는 것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인 사망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은 바로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으로 온정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멸기 세대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끔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결소지 우리의 모범으로서의 형제 히브리서 11장 1절 4절부터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되도록이면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빨리 가벼운 몸으로 빨리 달릴 수 있게 그래서 무거운 옷들도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가볍게 하고 우리가 무슨 장식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영적인 경기 영적인 우리가 경기에도 우리가 믿음의 경기에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 얽매였던 것을 바로 이기신과 자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공로로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이 세워주신 공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믿음의 단계마다 날마다 죽노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십자가를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런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하신 그런 또 그런 죄를 우리의 죄를 딜머지시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되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런 십자가가 있었지만은 그런 십자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더 크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크셨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오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과 한란과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이런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셨고 또 승리하신 최초의 경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개척자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신데 어떤 경주자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경주자의 바로 개척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맏형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아하스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열한기하 16장 5절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지킬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킬 것이라는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아하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확인하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보이는 것을 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징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아스루 왕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 아스루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스루 왕을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 아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거 네가 구하고 네가 만약에 그것도 믿지 못하면은 징조를 구하면은 내가 징조도 보여줘서 나를 확신하고 네가 나를 선택해야지만 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어 라고 하셨는데도 이 아하스는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내 의지를 내 정신과 사상을 내 이기심을 굴복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순정이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시인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아하스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를 내가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타날 것인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인간의 왕을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갖고 아주 부자였어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갖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러야 영생을 얻을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는 이라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 왜냐하면 선한 방법에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이에서만 선한 영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면서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벌써 이 청년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개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내가 개명을 안 하니 개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아는 개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권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우쭈대면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미 영생의 선물을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런 마음의 소리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라 그랬냐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으라 그래요 한 가지만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다시 말하면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얻는데 우리 안에 영접하는데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팔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한 가지가 우리가 팔 때 바로 이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자존심 이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 나를 세워주거든요 나란 존재를 세워주고 나의 삶의 의미를 주고 이것을 바로 그 부자 청년을 세워주는 그것을 바로 다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인 재물에 묶여있는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쳐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신의 재물을 모두 팔아야지만 그 판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 관원의 이기심인 자망과 위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청년에게 십자가가 온 것입니다 자아가 굴복되고 의지를 굴복해서 자기가 정말 이것을 이기심을 세워 이기심을 이끌리는 그 재물을 팔 것인가 하는 그런 드러낸 그 십자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관원은 바로 재물의 이기심 때문에 평생에 매여서 사망 안에서 종로로 자는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인 자신을 선물로 주어서 자유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붙들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평생 노력하면서 그것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그런 종로로 타는 이기심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이기심에서 나온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그대로 소유를 유지할 것인가 순정이냐 불순정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는 것인데 바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생각,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정말 이것은요 자신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바로 이것이 죽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를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서 재물을 여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판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기심의 죄를 버리고 용서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팔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기심의 죄와 자아인 본질에서 본질을 해서 우리가 의의를 사라는 것 우리의 죄를 본질을 팔고 의의를 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저치라 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잇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을 붙들고 있는 모든 소유인 욕심을 맡기지 않으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소아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포기를 해요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를 해요 자신의 의지를 포기를 해요 욕심과 탐심을 메어서 그러면서 이기심의 종로를 타는 그 이기심인 재물을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개명을 다 지키었다 하더라도 이기심에서 종로를 타는 것에서 놓여지지 않으면 생명의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청년은 자기가 개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아의 본질인 이기심을 선택할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아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기심이 붙들고 있는 욕심과 탐심과 교만 그래서 나온 그 재물과 돈 명예 등을 십자가에 박아야지만은 우리가 이런 영생의 선물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의의를 입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명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십 년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다 팔아라 몇 개만요? 아니요 전부 다 내 자신을 완전히 이기심 덩어리고 우리의 죄의 본질인 자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받고 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이 뭐죠? 바로 욕심, 탐심,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남편을 탐내고 가늠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이 모든 이기심의 본성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받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의 옷, 예수님의 품성인 생명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나누어 줄 게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기심 덩어리인데 뭐를 나누어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만이 내 죄를 드리고 받을 때만이 우리는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맨 밑바닥에서 정말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냄새나는 그 냄새를 다 마시고 우리의 당하는 그 고난의 경험을 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성소에서 자신이 흘린 피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한 그 피를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엄청난 사랑의 강권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몰려와서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고 아직 이기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인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런 귀한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되길 바라면서 제 4과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